고대 인류 루시와 현재 인류가 입맞춤으로 교감합니다. 시공을 뛰어넘는 이들의 초현실적인 만남을 통해 인류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표현해낸 임군우 작가의 작품입니다. 캔버스 위로 얽히고 석힌 색들, 작가의 무한한 상상력이 더해져 평면 위로 마치 퍼즐을 쌓아 올린 듯한 입체적인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2018 아트인 강원전이 26회부터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트인 강원은 강원도의 뿌리를 든 작가들 중 자신만의 독창성을 추구해가는 작가들로 구성된 순수 전문 미술단체입니다. 이번 전시는 아트인 강원의 2018년 정기회원전으로 펼쳐집니다. 박동진, 정두섭, 최승선 등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세계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 미술인 29명이 참여했습니다. 각각의 미적 상상력을 감상하고 서로의 알고리즘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29가지 상상과 조형적 알고리즘입니다. 사실적인 그림에서 추상적인 그림까지 각 자기 분야에 아주 열심히 충실한 그러한 두각을 나타내는 작가들만 모아서 만든 단체고 그런 전시이기 때문에 각 작가별로의 특징이 뭔가 또 표현 내용은 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아마 비교가 되고 아마 감상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평소 접하기 어려운 100호와 200호 사이의 대작들이 대거 출품돼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강원일보TV 전윤입니다.